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최영일입니다. 지난 주말 광장에서 울려퍼진 함성을 청와대와 여당은 어떻게 들었던 것일까요?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자리에 대한 미련을 그만 내려놓는 것이 사태수습의 시작이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꼬인 매듭을 손수 풀어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야당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광옥 비서실장 오늘 국회를 직접 찾아 대화에 나섰죠?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만남을 위한 만남은 거부한다. 선결 조건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최고위원이 사퇴한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승부 2부에서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을 연결해서 전국 수습을 위한 비박계의 요구와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국정혼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수습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청와대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로서는 3년 초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로서는 국정혼란 이 수습책으로 가장 1차적으로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서 내치는 총리 그리고 외치는 대통령이 맞는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대통령이 국정운영 권한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청와대의 이런 구상의 첫 단추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얻으려면 불가피하게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총리 지명 절차 문제 있었다. 인정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날 장소도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오늘 한강옥 비서실장이 여야 대표들과 접촉을 했었죠.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아예 만남자 더불을 했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야당의 싸늘한 반응을 받아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 뭔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수순으로 어떤 제안을 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야당의 요구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 조건. 그러면 야당이 여야 영수회담에 이렇게 응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야당으로서는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 담화 그리고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으로 입장이 더욱 강경해진 그런 기류인데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권력을 행사하겠다. 국정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번 주 토요일 12일에 대규모 장애 집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토요일에 열린 집회에서는 당 차원에서 참여하지는 않았거든요. 의원이 개별적으로 갔고. 하지만 12일 집회에는 당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만약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수습책이 합의가 된다. 이런다면 참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탄핵이라든가 하야 여론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국정수습책을 덜컥 받아들일 경우 이런 또 여론으로부터 소외되는 또 멀어지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틀림없이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여야 영수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받아들여라. 하면서 김병준 총리 후보 지명 철회하라.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국정수습책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솔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각계 원로 인사들 만나고 있고요. 또 야당 지도자들은 야당대로 또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9일에는 야3당의 대표들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야 좀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이 정말 와 닿는데요. 그런데 청와대로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한광옥 비서실장은 사실은 야당 출신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 내분에도 이건 초미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무성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야당과 괴를 같이 하는 주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것과 특히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내분 보니까 일단 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비밖계였죠. 비밖계 최고위원이었죠. 강석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고 이미 정지성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하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강석호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일색으로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가 아주 강한 발언 내놓았습니다. 야당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주장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탄핵으로 가는 것이 도리 마땅한데 하지만 그것은 국민적 국가적 불행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김병준 총리 지명 처리하고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자라는 거죠.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안고 갈 경우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보수의 위기를 몰고 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별이 불갈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 수습은 이정현 대표의 사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수습의 첫 단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문제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원회 강석호 최고위원 사퇴하고 나가버리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리에 없는데 이정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염치 없는 것도 알고 뻔뻔스럽다는 것도 알지만 하지만 이 위기관리의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정현 대표 친박 지도부 또 대통령의 탈당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정현 대표 사퇴도 있을 수 없다고 맞서는데 이거 뭐 분당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박이 어떤 정파냐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모인 정파거든요. 물론 보수의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중심으로 모인 정파입니다. 그래서 친박 지도부로서는 위기에 처한 대통령을 온몸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친박이 나서서 막지 않으면 대통령은 야당 그리고 여론 또 당내 비박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으로서는 지금 이정현 대표 체제가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노출됐지만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점점 첨유화될 거고요. 분당의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친박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이정현 대표 체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친박의 가장 큰 목표는 박 대통령 보호거든요. 그런데 친박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게 새누리당 의석 129석이라는 거죠. 비박계가 떨어져 나간다면 친박으로서는 당장 앞으로 야당과의 국정조사 협상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자라는 야당의 주정을 비박계의 수까지 없다면 막을 힘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탄핵으로 갔을 때 그걸 저지할 수 있는 3분의 1석인 100석을 못 채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정현 대표 체제를 물러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조차 거부한다면 정말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분당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복잡한 방정식인데 어떻게 풀릴지 예측이 불가하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10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